광주시가 3월 한 달 동안 광주 범인택시업체 76곳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합니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두 차례에 거쳐 시행되며 특히 올해는 성범죄 발생 택시법인 지원금 전액 삭감 조치와 업체별 관리감독 평가 항목도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평가 결과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파악하고 택시 정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평가 결과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파악하고 택시 정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